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제가 앞 변속기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나봐요 그 한계 조절 나사와 그리고 배럴 어저스트 이 두가지 장력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 두개가 같은게 아닌데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식으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리미트 조절 나사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다가 제가 장력 장력 넣는 것까지도 다 했어요 아마 이거 보시면은 이걸 보시고도 이해가 안되시면은 제가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앞 드레일러를 제가 크게 모형으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 앞 드레일러 보시면은 위쪽에 하위하고 로우하고 여기 위치가 좀 다르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위하고 로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우는 작은 쪽 작은 쪽을 갖다가 얘네들이 리미트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h 는 하위 고속으로 주행하는 부분을 막아준다고 어저께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변속 이 빨간색 노크는 속선 이에요 우리가 변속을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쉬프터를 작동을 하면은 3단 짜리다 만약에 생각하면은 일단 2단 3단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하얀색 요걸 나사에요 십자나사 요 십자나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은 이해하시기 쉬울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변속기를 그대로 그냥 장력을 갖다가 다 풀어 풀어주면은 릴리즈라 그러죠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속기는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스프링 때문에 요거는 제가 고무줄로 스프링을 표현을 한 거에요 변속기는 항상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변속을 하려면은 당겨줘야 되겠죠 쉬프터를 작동을 해야지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리미트 조절 나사는 지금 설명을 해드릴께요 로우라고 하면은 자 얘를 갖다가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돌려줘서 빼주면은 얘가 더 많이 움직이죠 자 보세요 얘를 지금 거의 다 뺐죠 거의 다 빼면은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은 체인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자 체인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얘가 바깥쪽으로 너무 나가니까 체인이 드르르르 닿는 소리가 나겠죠 너무 바깥쪽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배럴 어저스트로 얘를 갖다가 조금 더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셔도 되고 배럴 어저스트는 장력 자체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좀 당겨주는 역할을 해줘요 배럴 어저스트는 손으로 쉽게 돌릴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손으로 쉽게 돌려서 조절하는 게 만약에 나사가 거의 다 배럴 어저스트가 거의 다 빠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변속기에 달려있는 육각렌치 속선이 고정이 되어있는 부분을 갖다가 더 타이트하게 당겨가지고선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럴 어저스트를 좀 당겨주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 제가 어저께 로우 라사를 돌렸을 때 변속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였죠 얘는 항상 안쪽으로 당겨주고 하니까 당겨주고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눌러주면은 제 로우예요 로우를 갖다가 시계방향으로 돌려주면 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서 리미트가 걸린 거예요 근데 빼주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로우라사는 돌려주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하지만 속선이 타이트하게 잡고 있으면은 로우라사를 돌려도 얘네들이 잡고 있으니까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를 안쪽으로 더 밀어주려면은 배럴 어저스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릴리즈 조금 느슨하게 해주면은 얘네들이 움직이겠죠 얘네 두 개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세팅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선으로 우리가 시프터를 작동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리미트 한 개 나사 얘네들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이로 보낼게요 하이로 보냈는데 이 상태에서 하이나사를 갖다가 아무리 넣었다 뺐다 해도 얘네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변하죠 단 얘네들이 타이트하게 잡고 있으면은 얘가 움직일 거리를 갖다가 속선이 잡고 있는 거니까 얘를 릴리즈를 시켜줘야지 움직이겠죠 여기에서 하이나사를 움직였는데 어제 댓글 써주신 분 중에 한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가 하이나사를 아무리 돌려도 변속기가 움직이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로우로 된 상태에서 얘네들을 아무리 돌려봤자 들어갔다 나왔다 봤자 얘네들은 허당이에요 움직이질 않는 거에요 얘네들이 하이힐을 갖다가 리미트를 걸어주려면은 자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변속을 갖다가 최대한 아우트로 놓고선 당연히 쉬프터를 작동해서 놓고선 지금 걸리죠 얘네들이 더 이상 못 올라가게 H나사가 걸어주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조금 더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해서 올려주면은 닿는 면적이 적으니까 더 멀리 가죠 변속기가 더 멀리 가겠죠 그리고 그만큼 얘의 장력도 필요하구요 이 장력이 필요한건 배럴 어저스트를 돌려가지고선 더 보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배럴 어저스트를 끝까지 돌려가지고 거의 다 빠질 것 같은데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육각 렌치로 여기에 속선에 물려있는 변속기를 갖다가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좀 더 타이트하게 넣어주고선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전에 배럴 어저스트를 완전히 새로 얘를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배럴 어저스트를 끝까지 넣어주시고선 이렇게 조정을 하시고선 나머지는 배럴 어저스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앞변속기가 어떻게 변속 트러블이 생기든지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육각 렌치로 얘네들을 장력을 조절할 수가 있고 십자드라이버로 얘네들을 돌려가지고선 리미트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에요 물론 로드웨이는 트리밍이라고 해가지고선 반이 들어갈 수 있게 반시프터가 있는데 그것도 동일해요 반시프터는 중간에 얘네들을 한 번에 넘어가는 거를 반 정도만 움직이게 해줘서 소음을 덜 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얘네들이 두 개는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장력은 변속을 해주는 건데 얘네들이 만약에 나사가 없다 그러면 이 하이어하고 로우 나사가 없어요 그럼 얘는 완전히 끝까지 가겠죠 완전히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변속기 변속기가 안쪽으로 1단으로 완전히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변속을 하게 되면은 체인이 안쪽으로 크랭크 안쪽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얘네들이 밀어버리니까 그걸 막아주는 게 로우나사 로우나사 로우나사로 이렇게 너무 들어가지 마라 아니면 소리가 좀 난다 그러면 조금만 덜 빼주고 이걸로 조절하는 거고 바깥쪽으로 밀었는데 또 댓글 달아주신 분에 바깥쪽으로 하면 체인이 바깥쪽으로 벗겨져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체인이 너무 멀린 이 드레일러가 너무 멀리 움직이는 거죠 장력도 세고 리미트 조절 나사도 막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리미트 조절 나사로 넣어서 변속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고선 이거 시프터도 베럴 조금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은 얘네들이 벗어지진 않겠죠 요 모양을 그대로 보시면은 이게 변속기예요 제가 변속기를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기엔 어렵게 막 스프링도 들어가 있고 막 어렵게 보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요렇게 아시겠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로우하고 하이 나사하고 얘네들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애들이에요 해주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적절히 배합을 하셔가지고선 여러분들이 변속기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쉽게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이 나사하고 요거랑 너무 헷갈리셔가지고선 저도 좀 당황했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해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침에 좀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 요거 보시면은 정확히 이해를 하시리라 제가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고맙습니다